오늘은 원래 마지막 법회 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 수행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 전원에서는 중도수행이라는 이름하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도수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도라는 말에 가장 합당하게 슬한 가르침이 아나빠나사티수타에 맞게 한 게 덜숨날숨챙김 또는 덜숨날숨기억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기반의 이 경전이 중도적인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그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호흡수행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 가리킨 호흡수행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부타의 호흡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제 이 호흡수행인데 이 호흡수행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사마타 수행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그런 집중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런 수행 그 정도로만 이제 보통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실제 이제 이 호흡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나와있는 그 덜숨날숨기억경에 나와있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단순히 이게 이제 삼매를 닦는 그런 수행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호흡수행을 통해서 이 사념처가 닦여지고 또 사념처를 통해서 칠각지가 개발되고 칠각지를 통해서 명제와 해탈이 일어나는 이 과정 전 과정을 다 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호흡수행과 또 보통 이제 미얀마나 이런 데서는 호흡수행 그러면 좀 사마타 수행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그런 수행으로 알고 있고 염처 수행이라고 하면 이 빠사나 그러니까 지혜를 닦는 수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코 따로 무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가는 거라는 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염처 수행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라는 거 또 역으로 말하면 호흡수행을 통해서 또 염처가 닦여진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중도수행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중도란 말은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에 태자로 계실 때 감각적 욕망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행복은 뭔가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켜주지 못하고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고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출가를 해보니까 그때 인도 당시의 문화는 출가자들이 대부분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럼으로써 뭔가 이제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난다거나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행 위주의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극단적으로 경험을 해봤지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는 것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는 것과 고행하는 이 두 가지를 해봐야 별 소득이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해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우리가 깨달음이 이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행도 아주 극단적으로 해봤지만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책계 초선정이었죠 그래서 그 초선을 경험해 초선을 떠올리면서 혹시 이 방법 이것이 어떤 깨달음의 길이 아닐까 해서 그때 이제 이 산매에 드는 거를 바른 산매 다시 말하면 이 선정에 드는 선정에 든 다음에 이 선정의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깨달음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털고 이제 고행을 그만두면서 부드가에 가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 얻는 이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신이 수행한 것을 정리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수행한 것은 감각적 용쾌락의 탑닉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행도 아닌 이 양극단을 떠나서 벗어남의 행복 다시 말하면 이 산매 바른 산매를 기반으로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다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그거의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드러내신 게 바로 팔정도죠 그래서 이 중도라고 그거를 이제 중도라고 하신 거니까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결국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팔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깨달음에 이르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팔정도를 쓰라고 그거를 중도라고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양극단의 감각적 용마의 쾌락이나 고행에 빠지지 않으면서 벗어남의 행복 그러니까 산매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중도라는 표현을 썼고 그 중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드러낸 게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팔정도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이거는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개를 지키고 산매를 닦은 다음에 이 산매를 기반으로 다시 지혜를 완성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로 이제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의 의미라는 게 이제 예전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고행이나 감각적 쾌락의 탐닉이라는 이 두 극단을 벗어나는 걸 의미로 중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팔정도의 내용을 보면 항상 산매와 지혜의 조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 가르침의 제일 중요한 것은 조건이라는 건데 이 조건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상호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상호 의지한다 작용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매하고 지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산매가 지혜에 영향을 주고 또 지혜가 산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중도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고경에도 보면 지혜 없는 자에게 선정은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 선정과 지혜가 있으면 참으로 그런 열반에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산매하고 지혜는 서로 도와주면서 수행이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항상 이렇게 상호작용한다 독립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 이런 부분도 중도의 의미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중도를 닦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당신께서 설한 게 바로 호흡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이 방법으로 수행을 했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호흡수행인데 이 호흡수행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흡수행 자체가 단순히 산매를 닦는 수행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산매를 닦아서 바른 산매를 얻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 전 과정을 다 설한 가르침이 이 아나바나사티 수타다 그러니까 이게 덜숨 날숨 기역경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바나사티 수타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첫째 기본적으로 이 호흡수행은 좌선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수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구들이 이 수행을 할 때 이제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그런 조용한 곳에 가서 가부자를 털고 허리를 곧추 세우고 전면에 기역을 확립하여 앉는다 이게 이제 호흡수행 경에서 나오는 첫 구절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도입부에 있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이 호흡수행은 기본적으로 자선을 기반으로 하는 수행이고 그리고 이 호흡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결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첫째는 이 호흡수행을 통해서 네 가지 기역 확립을 그러니까 사념처를 성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한 기역 확립 그러니까 그거를 성취하고 사념처를 성취하고 이 사념처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칠각지가 닦여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명지와 해탈이 해탈을 성취한다는 이게 이제 호흡수행 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수행을 통해서 사념처가 닦여지고 사념처를 통해서 칠각지 칠각지를 통해서 명지와 해탈을 성취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호흡수행은 단순히 삼매수행이 아니라 완성형 수행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단순히 삼매만 닦는 수행 방법이 아니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흡수행은 주로 좌선 상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일상 속에서도 물론 호흡을 알아차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또 일상 속에서는 그런 호흡수행만 하는 것보다는 일상 속에서 좌선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또 어떤 수행을 하느냐 하면 이때는 오히려 사념처 수행을 해서 거기서 쌓여진 지혜와 그 삿디의 힘으로 다시 또 호흡수행으로 가서 호흡수행을 잘 할 수 있고 또 호흡수행을 통해서 호흡수행을 잘 하면 일상 속에서 이제 사념처 염처 수행을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도 보면은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일상 속에서 이제 깨어있음에 전념하라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경전에 보면 그게 이제 거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좌선을 하다가 좌선을 통해서 수행을 하다가 또 뭐 졸음이 오거나 힘들면 다시 걸어가면서 경행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또 수행을 하고 그러다가 또 피로가 풀리거나 이제 졸음이 사라지면 다시 또 좌선하고 이렇게 좌선과 극기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좀 더 확장을 하면 생활 속에서 수행과 좌선 수행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좌선을 할 때는 호흡수행이 아주 적합한 수행이지만 또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할 때는 또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할 때는 좌선을 하는 것이 아주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염처 수행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를 내려놓는 수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다시 이제 또 지혜가 생기면 그게 또 호흡수행을 할 때 훨씬 또 이익을 주고 그렇게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도 수행을 실제로 할 때는 그러면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호흡수행하고 좌선 때는 호흡수행을 하고 생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염처 수행 그러니까 이 염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에서는 이걸 염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요즘은 보면 이거를 이제 그 사띠의 확립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염처라는 것은 내가 알아차림의 대상에 좀 초점이 맞춰진 수행이 그 번역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 신수신법이라는 그러니까 네 가지 기억의 그러니까 마음 기억의 대상이다 이런 뜻에 좀 관심이 있는 거고 그 기억의 확립 사띠의 확립이라고 할 때는 그런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린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진 지혜가 지혜와 바른 기억이 확립되는 그러니까 지혜가 정착되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이제 대상에 가 있느냐 마음에 가 있느냐 이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주로 이제 이 기억 확립 그러니까 사띠의 확립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저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상보다도 그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대상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 기억 확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좌선 때는 호흡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염처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념처수행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중도수행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경전 속에서 드러낸 게 바로 아나바나사티 수타 덜숨 날숨 기업경이고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념처경이라는 이 경이 좀 스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덜숨 날숨 기업경이라고는 아나바나사티 수타가 좀 어려운 경전이에요 이게 여기는 이제 뭐 어찌 보면 모든 수행의 모든 것을 여기 종합해 놨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할 때 조금 어려운데 이 수행을 하는 데 좀 뒷받침이 되는 게 바로 염처 대념처경에서 나오는 그 일상 속에서는 대념처경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고 좌선 때는 호흡수행경에 따라서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는 게 가장 좀 적절하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보면 좀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이 경전에 보면 이 수행이 진행되는 그 방향에 대해 수행의 어떤 단계에 대해서 설해 놓은 경전들이 경전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공통 그 10개 정도 나옵니다 10가지 정도 경전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걸 다 공통적으로 뽑아내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신심입니다 신심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신심을 일으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뭐에 대한 신심이겠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법을 들어도 그 법을 터득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죠 스스로 체득한 건 아니니까 부처님께서 설한 그 법을 듣고 아 합리적이고 또 그러니까 아 저 법에 따라서 한번 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게 일종의 신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심은 이제 바른 견해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그 바른 견해를 듣고 그 신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 법을 이제 듣고 배우면서 이제 신심을 일으키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일단 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개와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또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심 바른 견해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를 지켜요 이게 팔정도 구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팔정도에도 바른 견해가 있고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제 바른 사유 이 사유를 하면서 이제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게 있겠죠 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건 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지키면서 개를 조금 더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걸 좀 번뇌가 일으킬 만한 건 좀 단속하고 소리도 그렇고 안 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으로 들어오는 걸 단속하는 게 들어가고 또 우리 마음에서도 쓸데없는 생각들을 좀 가라앉히는 이런 단속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있고 이게 신심으로 이제 표현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와 감각 기능의 단속 이거는 이제 정의, 정읍, 정명은 개와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을 해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깨어있음에 전념해라 이런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언제라도 일상에서든 우리가 뭐 낮에는 낮에대로 또 좌선 때는 좌선하고 극기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수행을 하고 초경에도 또 이렇게 수행하고 잠잘 때는 옆으로 자고 또 이제 사자처럼 옆으로 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열반상의 봄 나오는 그 자세로 자라고 그랬고 또 깨어나자마자 수행 좌선과 경행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깨어있음에 전념인데 이게 바로 이제 좌선 때는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보면 주로 호흡 수행을 하고 일상 속에서는 또 염처 수행을 하고 이게 이제 바른 정진을 하는 겁니다 바르게 정진하는 거죠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른 안과 바른 기억이라는 사티 쌈빠자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상에 이렇게 바르게 정진을 하다 보면 뭐가 이제 우리가 개발되느냐 하면 수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혜가 바른 암이 되고요 정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게 정념이 돼요 이게 결국은 바른 기억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정진을 하다 보면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지혜가 확립돼 가지고 바른 기억이 되고 바른 기억이 확립되면은 뭐가 버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완전히 정착하게 되면 장애 요소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섯 장애가 버려지고 장애가 버려지면서 이제 선정에 들게 됩니다 이게 바른 산매 그래서 그 선정 후에 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선정 후에 이제 그 선정의 마음 상태를 조사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바른 지혜가 생기는 거죠 바른 지혜가 생기면 모든 탐욕이 빛바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해탈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그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어떤 수행의 흐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신심 그 다음에 개화 감각 기능의 단속 깨어있음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바른 정지정염을 생기고 그러면 다섯 장애가 버려지고 선정에 들고 선정 후에 이제 조사를 하고 선정의 마음을 돌려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숙명통이나 천안통이나 누진통을 개발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게 이제 뭐야 그 지혜가 완전히 이제 개발 바른 지혜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면 탐욕이 빛바래게 되겠죠 탐욕이 완전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해탈로 이어지게 된다 이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행하는 것도 그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일상 속에서 개를 잘 지키면서 개와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개에 해당하거든요 일단은 부처님의 바른 견해 이건 사성제에 대한 지혜죠 연기나 사성제를 듣고 사유도 하고 문사입니다 문사 듣고 사유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는 거죠 그 실천법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호흡수행과 극기수행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이제 하는 일상수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를 개발하느냐 하면 이 호흡수행이나 극기수행이나 일상수행을 통해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정지정념이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이제 장애, 해로운 마음들, 탐진치를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이건 제가 큰 그림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선 때는 우리가 호흡수행을 한다고 했죠 그죠 이 호흡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 이 호흡수행과 염처수행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 호흡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네 가지 산염처가 개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호흡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기본으로 해서 호흡이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간 여기다 마음을 주의를 둠으로써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그러니까 호흡에 마음을 뒀지만 우리 마음은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뭐 생각이 자꾸 달아나겠죠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들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으로 삼아 있으면 앉아 있다 보면은 뭐 이렇게 몸에서 통증도 일어날 수 있고 몸에 감각도 일어나고 소리도 들리고 또 몸에서 이렇게 뭐랄까 뭐가 이렇게 약간 기어가는 뭔가 피부에서 뭔가 간지럽고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몸에 다양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다시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이 우리가 이제 호흡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하는 이것도 일종의 사념처 중에서 몸에 대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몸에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고 그걸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니까 이 몸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도 병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 보면 뭐 호흡에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몸에 몸에서 일어난 다른 현상도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관찰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앉아 있다 보면 뭐 호흡하고 호흡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또 다양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계속 마음이 움직이는 분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또 마음에 대한 관찰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단지 이제 이런 걸 알아차리고 여기서 너무 머물지 않고 빨리 호흡으로 돌아오는 이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몸이나 마음에 대한 관찰도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생각이 좀 가라앉다 보면 우리한테 또 뭐가 일어나면 희열도 일어나고 또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느낌에 대한 또 관찰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수심이라고 하는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에 대한 관찰이 호흡에 이제 집중이 호흡하고 마음이 하나가 잘 돼 있을 때는 그런 게 뭐 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이나 통증 이런 거라든가 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라든가 냄새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걸 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또 뭐 호흡에 이제 하다 보면 다리가 아플 때 일어나는 그런 괴로운 느낌이라든가 또 수행이 잘 될 때 일어나는 행복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느낌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것도 알아차리고 이제 놓고 다시 호흡으로 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마음이 막 이래저래 움직이는 이런 우리가 마음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고 또 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장애 요소 그러니까 뭐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화라든가 해태원침이라든가 들떠무의 의심 이런 것도 알아차리고 또 내려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고 놓고 호흡으로 오고 놓고 호흡으로 오고 하지만 이 다른 대상 중에서 신수신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결국은 호흡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하나의 앵커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이 호흡 외에 다른 대상들이 점점 가라앉아서 갈수록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만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이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그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념처가 딱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호흡 들숨 날숨 기억경에 보면 사념처 몸에 대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 또 사념처가 딱 낀다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몸에 대한 관찰, 느낌, 마음, 법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한 사념처가 딱 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16단계로 표현하는데 앞에 네 가지는 몸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네 가지는 느낌 그 다음에 네 가지는 마음 그 다음 네 가지는 법 이래가지고 신수신법이 개발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수행의 흐름에 따라서 표시한 거지만 실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호흡 외에도 몸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마음의 변화라든가 이런 오장애 같은 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 수밖에 없고 그 암이 점점 이렇게 쌓여간다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 마음 상태가 뭐라는 거 이게 뭔지 우리가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 순간적으로 딱 알아지는 것 이런 건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거니까 직관지라고 이야기하죠 누굴 딱 보자마자 알아지는 것 우리가 뭔가 알아차리자마자 그래서 이런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순간적인 직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지혜들이 자꾸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흡 수행을 하고 나서 그냥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좀 달라지는 거는 이게 호흡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이 호흡 외에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는 빈도수는 줄어들겠죠 자선 때는 왜냐하면 생각이 호흡하고 하나 되면 될수록 다른 쪽으로 마음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감각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도 알아차리지고 생각도 막 특히 생각의 변화가 많이 알아차리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내려놓다 보면 이게 이제 생각이라는 게 또 움직이게 만드는 그 동력이 5장애니까 그 장애가 이래 놓아지고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렇게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냐면 행복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면 이제 마음이 점점 호흡하고 하나 된 상태로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대상은 거의 없어지고 단지 이 호흡을 알고 있는 이 마음만 뚜렷하게 부각되게 되는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님이 있다 하고 그 마음에 대한 관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 수행은 점점 이제 대상이 좀 단순해지고 마음이 점점 호흡이라고 하는 대로 모이는 거 이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다른 대상 네 가지 신수심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관지가 쌀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알아차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좌선이 끝난 다음에 뭘 합니까 반조라는 걸 하잖아요 사실 이 반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하면 직관지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직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딱 보는 순간에 알아지는 거 뭔가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바로 보자마자 알아지는 거 이거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딱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관적으로 뭔가 대상에 대해서 파악한 거는 사실은 되게 이제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되게 날것의 지혜 이런 측면은 되게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이걸 면밀히 검토하는 소위 말하는 사유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 대상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이모저모를 관찰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반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반조라고 하는 게 세속적인 사유하고 뭐가 다르냐 철학자들이 사유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는 이제 뭐가 이제 다르냐 하면 첫째는 내가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는 걸 관찰한 그 실제 현상을 관찰한 그 내용 거기서 얻어진 뭔가 알미나 통찰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깊이 경험한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실상은 뭐고 이건 왜 일어난지 원인은 뭐고 이렇게 이제 숙고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반조라고 하는 거죠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막 추구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관념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호흡수행을 하시면서 내 몸에서 통증도 일어나고 또 어떤 생각이 움직이는 거 이걸 실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관찰한 다음에 이게 어떤 장애 때문에 일어났고 이거는 어떤 원인이 뭐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이제 되게 실질적인 반조거든요 내가 직접 관찰한 거에 대해서 사유 숙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반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책을 보고 책에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는 이런 걸 우리가 반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수행으로 인해서 경험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호흡수행을 하는데 막 자꾸 생각이 움직이는 생각이 막 계속 일어나요 잘하고 싶은 생각 빨리 얻고 싶은 생각 이런 게 쭉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고 아 이렇게 내가 뭔가 결과를 빨리 얻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수행할 때는 그냥 아 이런 생각이 움직이는구나 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아 그때 일어난 그 내가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 이 생각에 이거는 이제 이 생각의 이면에는 이렇게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뭘까 라고 들여다보니까 그게 뭐가 있겠어요 감각적 욕망 욕망이라는 게 숨어 있겠죠 그러면 이 욕망 때문에 이런 생각이 움직였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 이 마음은 욕망과 함께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욕망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그 생각 그때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놓았는데 이걸 조금 더 면밀히 해보면 이거는 욕망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다 이렇게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법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 욕망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욕망의 원인은 뭔가 라고 또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욕망은 내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건을 성숙시켜야 되는데 조건을 성숙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결과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그 현상 자체를 실상은 이게 욕망이고 그 욕망의 원인은 또 어리석음에 있다 이렇게 좀 더 면밀하게 그 일어난 현상을 통찰하게 되면 이러면 지혜가 깊어지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마음 상태가 뭐라는 것도 깊어지고 그리고 아 그러면 이 욕망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버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어리석음을 버리면 이건 버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차린 그 현상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서 이게 저절로 놓아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정지정념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바른 알미 그런 암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만 아 이게 또 욕망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고 바로 이제 내가 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지혜가 즉시 작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상의 여러 생각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의 본질이 욕망의 기반으로 한 거구나 성냄을 기반으로 한 거구나 이건 혜태혼침이구나 이거는 또 덜뜸과 후회구나 이건 의심이 기반으로 일어난 생각이구나 이런 걸 철저히 알고 그거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이걸 버리는 방법까지 통찰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호흡 외에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내려놓는 것이 쉬워지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정지정념 바른 알미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몸의 감각들만 남는데 이 몸의 감각도 결국은 이제 들어가 보면 이 몸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땅의 요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단단한 것은 땅의 요소고 뭔가 이렇게 액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물의 요소고 뭔가 뜨겁고 차가운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은 불의 요소고 그 다음에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의 요소고 이렇게 내가 내 몸의 감각으로 알아차린 그거의 본질이 4대고 이것도 역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 자체도 그냥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구나 하고 하면 그런 통찰이 생기면 내 감각도 쉽게 놓을 수가 있거든 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것도 그냥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건 그런 지혜가 생기면 우리 생각도 아까 말씀드린 버릴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들도 이 지혜로서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 이게 버려지면 그러면 이제 호흡 외에 다른 몸에서의 감각이나 생각들이 정지 정념 바른 안과 바른 기억을 통해서 계속 놓아진다는 거죠 이걸 생각을 움직여야 하는 또 오장애니까 오장애가 버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잡생각들 또는 감각들이 싹 놓아지고 생각들이 먼저 버려지고 그 다음 감각들도 놓아지면서 호흡하고 하나된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싹 정리되면서 그냥 단지 호흡을 하는 또는 뭐 이제 나중에 님이다가 하는 숨의 표상이 생기면 그 숨의 표상만 하는 마음만 딱 있게 되는 거죠 뚜렷하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선정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이 호흡 외에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내 몸의 감각이라든가 몸이라든가 또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그걸 내려놓는 지혜가 작용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지 정념이 생겨야 이거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잊지 않고 그거를 기억하는 그게 뭐예요 삿디의 확립입니다 기억의 확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외에 다른 대상 그러니까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삿디의 힘이 그러니까 기억이 확립되면 그때는 저절로 오장에 버려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도 사념처가 닦여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생활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와도 보면 걷기 수행을 할 때도 호흡 수행하고 달라지는 거는 뭐밖에 없느냐 하면 그냥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제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대상들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이걸 내려놓고 다시 호흡으로 오고 이러면서 삿매력을 키워나간 바른 삿매를 개발해 가는 거라면 이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발의 움직임이나 발에서 닿는 감각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이 외에 다른 대상들을 놓아버리는 거죠 이 놓는 방법이 뭐냐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다 보면 이 대상에 대해서 직관지도 생기고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조사지가 생깁니다 반조의 지혜가 생기죠 그 지혜가 점점 개발되면 그리고 또 그 지혜를 잊지 않으면 예를 들면 생각이 딱 일어나면 또 아 이거 욕망이구나 하고 노래 넣고 또 생각이 일어났는데 또 이거는 성냄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구나 하면 그 지혜가 있으니까 또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몸의 감각 같은 것도 이제 즉시 내려놓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그냥 나중에는 걷는 발걸음에만 마음이 딱 하나 돼서 있게 되죠 그러면 이 걷기 수행만으로도 거의 근접 삿매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삿매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정지정념 그러니까 혹 그런 발걸음 외에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그 대상들에 대한 지혜가 생기니까 이런 대상을 내려놓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지혜의 힘으로 그래서 이게 일상 걷기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한 통찰이 쌓이고 그게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차리는 것도 있고 조사를 통해서 쌓이는 것도 있는 이 직관지와 조사지 소위 말한 반조의 지혜 이 두 가지가 쌓이다 보면 점점 지혜가 확립되어 간다 그러니까 지혜를 잊지 않는 게 바른 기억이잖아요 그 바른 기억이 확립되어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수행을 향상시키는 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발걸음이나 발의 감각의 초점이 발의 움직임이나 그 감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일상 속에서는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에 이제 마음을 둔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현재 일어나는 행위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또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밥 먹는 그 행위에 마음을 두다가도 이 반찬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거는 왜 이렇게 맛있어 이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별심도 일어나고 욕망도 일어나고 이 맛도 없는 거 이건 누가 이래 만들었어 이렇게 화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그걸 또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놓고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이제 수행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이 음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욕망이었구나 또 음식을 싫어하는 마음이 성냄이었구나 이러면서 또 그 성냄에 대한 탐욕이나 성냄에 대한 통찰도 쌓이고 그리고 또 이 원인이 뭔지를 발견함으로써 또 더 통찰이 깊어지겠죠 그거에 대한 그런 통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현재 행위 외에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놓는 힘도 강해집니다 이게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 그러니까 이제 일상 속에서는 특히 사념처가 좀 더 많이 닦이겠죠 왜냐하면 대상이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상 속에서도 그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에 대해서 특히 뭐 오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찰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직관지도 쌓이고 조사하면서 조사지도 쌓이고 이러면서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수행의 방법은 약간 호흡 수행은 호흡을 기반으로 하는 거 걷기 수행은 발 움직임이나 발의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거 일상 속의 수행은 현재의 나한테 뚜렷한 행위 걸어갈 때는 뭐 걷는 게 제일 뚜렷할 거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는 거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행위 그리고 이제 일을 할 때는 일할 때 그 행위 그게 제일 뚜렷하겠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하면서 여기에서 돌아다니는 다른 이제 여기에 있지 않고 일어나는 다른 몸이나 마음의 현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네 가지 염처 그러니까 신수신법에 대한 알아차리는 직관지와 조사지가 그런 반조의 지혜가 쌓이니까 그 지혜를 잊지 않는 네 가지 기억 확립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게 쌓여야 사실은 이 정지정념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충분히 개발된 다음에 그 지혜를 잊지 않는 그 힘이 번뇌 오장애를 버릴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게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장애를 버림으로서 선정에 드는 바른산매의 기반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염처 수행은 호흡 수행을 하든 걷기 수행을 하든 일상 수행을 하든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 염처 수행을 통해서 쌓인 지혜가 호흡 수행은 선정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거는 조금 차이는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흡 수행도 그렇고 생활 속에서 좌선되는 호흡 수행을 통해서 호흡을 기반으로 해서 이 염처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지혜가 점점점점 개발이 돼서 바른 기억이 점점 쌓이고 확립되다 보면 이 지혜의 힘으로 점점 이제 해로운 마음들 특히 다섯 가지 장애가 버려지게 되고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뭐 걷기 수행을 하거나 일상 수행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발걸음이나 발의 감각 또 발의 움직임이나 감각 그리고 이제 일상 속에서 현재 가장 뚜렷한 행위에 마음을 두고 하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생각들이 점점점점 가라앉고 다른 감각들의 마음이 안 가면서 현재에 딱 몰입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개발되게 되겠죠 이 삼매가 개발된과 동시에 이렇게 하나 되는 이게 개발된과 동시에 이거와 더불어서 뭐가 개발되냐면 이 몸과 마음에 대한 통찰이 점점점점 향상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네 가지의 염처에 대한 바른 기억이 확립되어 간다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이 확립된다는 건 결국 바른 지혜가 생긴다는 거고 그 지혜의 힘으로 우리가 장애를 벌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면은 보통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가 없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하잖아요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들을 때는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말할 때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이외에 다른 게 없이 그냥 그 행위와 하나 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아라한이 이렇게 될 수 있는 힘은 이미 지혜가 완성돼서 그 지혜로서 다른 번뇌들이 다 버려졌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걸을 때는 걷는 거에만 딱 마음이 가고 들을 때는 듣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호흡 수행을 하나 걷기 수행을 하나 일상 수행을 하나 여기에 현재 그 대상에 하나 돼서 산매를 개발하는 이것도 하나의 목표지만 또 하나는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대상 외에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과정에서 또 지혜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염처 수행이 개발된다 이거예요 산염처 수행이 그걸 통해서 생긴 바른 지혜 바른 안과 바른 기억 기억이 확립된 거 이걸 통해서 이것이 같이 더불어 확립되어 간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 뿐만 아니라 염처 수행이 같이 갔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바른 산매에 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경전에도 보면 이제 바른 정진 그러니까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좌선 때 이제 호흡 수행을 하고 또 일상 속에서 걷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을 하면서 해로운 마음은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걸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이나 일상 수행 걷기 수행 일상 수행에서 내가 호흡에 있으려고 하고 발 움직임이나 발 감각에 있으려고 하고 현재 행위에 있으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있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 상태가 번내죠 그죠? 번내가 있으니까 자꾸 딴 데로 막 헤맬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런 장애를 장애가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 특히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해태원침이나 들뜸 후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장애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데 그런 마음이 다 가라앉게 되면 이걸 가라앉는 지혜가 개발되면 마음이 요동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에 있으면 호흡과 하나 돼 있고 걸을 때는 걷는 거 하나 돼 있고 일상 속에서 일상 자기 현재 행위에 하나 되는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특히 호흡수행에서는 이제 호흡하고 하나 되지 않고 방해하는 것들을 점점 알아차리고 이걸 내려놓는 지혜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이걸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상에 대해서 움직이게 만든 장애 요소가 내려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돼요 바른 정진을 통해서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바른 기억이 확립되면 그러니까 지혜가 오장애를 버리는 지혜나 다른 대상을 아는 지혜 통찰한 지혜가 확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다섯 장애가 해로운 마음이 철저히 버려지겠죠 그렇죠 해로운 마음이 철저히 떨쳐버려진 그게 바로 선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께 초선을 이야기할 때 이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마음 해로운 법을 완전히 떨쳐버린 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인 거죠 선정에 드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 일으킨 생각과 지속도 곧 자리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게 이제 정형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로운 법이 떨쳐버려지는 조건이 또 뭐냐 사념초를 통해서 생긴 바른 기억의 확립이라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이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려지면 바른 산매인 선정에 들 수 있게 되고 이거를 팔정도에서는 간단하게 바른 정진이 있으면 바른 기억이 있고 바른 기억이 있으면 바른 산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이 팔정도는 대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은 바른 정진을 통해서 해로운 바른 정진의 뜻이 뭡니까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게 바른 정진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바른 기억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통찰력이 생기고 그 지혜가 확립되면 그러니까 이 해로운 법을 버리는 그런 지혜가 확립되고 유익한 법을 버리는 지혜가 확립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로운 마음은 버려지고 그렇죠 유익한 마음만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선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이 완전히 버려지니까 그때 선정이 간다 그래서 바른 정진을 통해서 바른 기억이 생기고 바른 기억이 생기면 해로운 마음이 완전히 버려지기 때문에 바른 산매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는 수행도 결국은 호흡수행이나 걷기수행이나 일상수행을 통해서 그거를 기본 대상으로 알아차리면서 계속 뭘 개발해야 되냐 하면 바른 기억을 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오장애고 오장애의 원인은 뭐고 어떤 마음이 오장애고 오장애의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오장애를 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지혜가 확립됐을 때 우리가 이제 오장애를 완전히 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어차피 조건 지어진 거고 조건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난 감각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힘은 그 지혜거든요 몸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잡다한 생각도 마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몸에서 호흡 외에 다른 감각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그걸 통해서 뭐가 우리가 어디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산매에 들게 되고 그게 바로 선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정에 들은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몸과 마음에 대한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 바른 통찰이 필요하고 그 통찰을 잊지 않는 바른 기억에 확립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호흡수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호흡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확립될 수 있다 이거죠 바른 기억에 확립이 된다 그죠 그리고 바른 기억이 확립되면 기억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바른 기억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칠각지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삿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법의 조사가 나오잖아요 택법각지잖아요 그죠 칠각지 처음이 바른 기억이거든요 삿 거든요 그 다음에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이게 아까 제가 수행에서 말한 반조의 지혜가 이겁니다 삿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법의 조사가 나오잖아요 택법각지잖아요 칠각지 처음이 바른 기억이거든요 삿 그 다음에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이게 아까 제가 수행에서 말한 반조의 지혜가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얻어진 정보가 바른 기억이라면 그 정보 내가 생각이나 이런 걸 알아차리면서 얻어진 정보를 법답게 반조하는 과정 그게 이제 법의 조사거든요 그게 이제 택법각지고 택법각지가 있으면 이게 이제 지혜가 더 생기니까 정진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통해서 정진이 이루어지고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해로운 마음들이 버려지게 되잖아요 장애나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떨쳐버렸음에서 생기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아니 참 희열이 생겨요 희열 그게 바로 뭐요 희열각지입니다 희열각지 희열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고 고요해집니다 그게 뭐요 경안각지거든요 경안이 생기고 경안이 생기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의 마음은 삼매에 들어요 그게 바로 삼매 정각지입니다 정각지 삼매가 생기면 마음의 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볼 때 평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삼매라는 것 자체가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이니까 어떤 대상 어떤 항상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평안각지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다시 또 지혜가 생기고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바른 기억을 염처 수행을 하면서 얻어진 그걸 통해서 칠각지가 개발되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오는 게 명지 깨달음의 지혜거든요 명지가 생기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고 그리고 해탈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칠각지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이거를 저는 수행에서 반조라는 걸 통해서 반조 과정을 집어넣음으로써 칠각지가 자연스럽게 개발되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고 난 다음에 수행할 때 그냥 알아차리는 건 직관지밖에 안 되거든요 직관적으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게 바로 바른 기억이고 사띠입니다 그러면 그걸 반조하는 과정이 반조하는 과정에서 칠각지가 또 개발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칠각지가 개발 칠각지를 하는 것을 반조라는 조건으로 같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면 이미 벌써 선정에서 웬만한 해로운 법들은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깨끗해졌어요 마음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는 완전히 제압된 상태거든요 또 이 장애나 해로운 법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혜가 이미 좀 생겨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 선정에 이제 그렇게 하면 선정에 들게 되는데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단지 호흡만 딱 알고 있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감각이나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이제 완전히 몰입된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시간이 좋고 두 시간도 세 시간도 있고 뭐 하여튼 이거는 그 산매의 힘에 따라 다른데 거기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상태가 선정에서 출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한 한 시간이나 뭐 두 시간 세 시간을 번뇌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그냥 오직 숨의 표상 그것만 알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 마음 상태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게 정말 청정하고 고요하고 흠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정말 뭐고 그런 어떤 집중돼 있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죠 나오면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만약에 다시 우리가 관찰한 내 몸이라든가 마음에 대해서 돌아보면 특히 선정 상태 들었을 때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마음 상태 그거를 관찰해보면 내 몸이 내 몸이 이것도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구나 선정에 들었던 이 마음도 선정에서 나오면서 변했잖아요 선정에 있을 때는 오직 숨의 표상만 알고 있었는데 나오니까 이것저것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숨이라는 선정이라는 이 마음 상태도 변하기 마련이구나 이것도 형성된 것이고 조건 지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또 결국은 내가 선정에 들었던 내 몸과 마음 상태가 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거든요 선정에 들어가면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선정이라는 마음 상태는 마음은 호흡을 아는 그 마음밖에 없고 그 다음 몸은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몸 상태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몸과 선정의 마음 상태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깊이 통찰하면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착이 버려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랬을 때 이게 명지가 개발된 바른 지혜가 개발된 거고 그게 깨달음을 이어진다 이렇게 설하신 것이 바로 이 아나바나사티 수타에서 나오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앞에 네 가지는 몸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에 대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다 몸에 마음이 잘 붙어 있다 보면 시혈과 행복이 생기는데 이 느낌에 대한 게 나머지 네 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미따다도 생기고 나면 그 이게 마음이 점점점점 고요해지면서 네 미따가 생기는 게 마지막이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마음이 마음을 경험하고 마음을 기뻐게 하고 마음을 집중케 하고 마음을 해탈케 한다 이게 아홉 번째부터 열두 번째 단계인데 마음이 해탈한다는 게 선정에 드는 겁니다 이 선정에 들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13 14 15 16 번째가 뭐냐 하면 무상을 관찰하고 탐욕의 빛바람을 관찰하고 소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노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것이 무상을 관찰하고 무상한 걸 철저히 통찰하면 뭐가 되겠어요 무상이라는 건 그냥 대표격이고 무상고 무화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탐욕이 빛바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탐욕의 빛바람이고 이 탐욕이 빛바래면 이게 완전히 이제 우리 괴로움이라는 것이 소멸됐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괴로움이라는 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소멸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놓아버리게 되는 거 이건 이제 수행상으로 모든 걸 이제 다 놓아버리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무상관찰하고 탐욕의 빛바램 소멸 놓아버림을 관찰하는 이거는 사실 사성제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 관찰함으로써 이제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이제 탐욕이 빛바래니까 번뇌가 완전히 버려지고 그러면서 열반도 실현하게 되고 모든 걸 놓아버리게 되니까 그게 해탈을 실현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설한 게 바로 아나바나사티 수타다 그래서 이 호흡경이라고 하는 이거는 단순히 삼하타를 삼하타만 드러내는 수행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합 세트 같은 거에요 사실 이게 호흡수행을 너무 삼하타를 그러니까 삼매를 닦고 이제 집중을 개발하는 이런 수행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이게 너무 이제 좀 호흡수행을 가볍게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원래 이제 들숨날숨기억경이라고 한 여기 나오는 그것은 여기에 들숨날숨기억경에 나오는 이 수행법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행법입니다 이 호흡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니까야에서 보는 경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두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앞에 이제 요런 뭐 상황 설명을 하고 나서 18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법회를 마칠게요 그 제일 밑에 달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기억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기억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네 가지 기억 확립을 성취한다 네 가지 기억 확립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성취한다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 호흡수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제 호흡수행에 대한 16단계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념처가 개발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념처 다음에 어떻게 칠각지가 개발되는지를 또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명지와 해탈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오늘이 이제 뭐 또 올해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이게 이제 호흡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오한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당신 스스로가 이 수행법을 통해서 아란이 되셨고 깨달음 아니 부처님이 되셨고 또 가장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리킨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남방이나 언어대 가면 이 호흡수행이 가장 많이 애용되는 수행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수행을 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수행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호흡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이 호흡수행은 항상 이 염처수행 네 가지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 이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 경전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의 큰 흐름을 지도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 신심 그러니까 바른견에 대한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첫째고 두 번째는 개와 개를 지켜라 세 번째는 감각 기능을 단속해라 네 번째는 깨어있음에 전념해라 깨어있음에 전념하라는 게 바른정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게 바로 좌선 때는 호흡수행 생활 속에서는 걷기나 일상수행을 하면서 사념처 수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정지정념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대한 바른 통찰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가 이게 정지정념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기억이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바른 기억이 확립되는 겁니다 바른 기억이라는 것은 바른암에 대한 지혜에 대한 기억을 바른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확립수행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 그러니까 또는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한 통찰을 잊지 않고 그거에 대한 통찰을 확실하게 기억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정지정념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섯 장애가 벌어진다는 거죠 장애가 벌어지면 선정에 들고 이 선정에 드는 과정이 벌써 지혜를 통해서 선정에 드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선정에 들면 선정 후의 반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바른 지혜가 생겨요 이거를 이제 아나바나사티 수타에서는 선정 후의 반조를 뭐로 표현했느냐 하면 무상을 관찰하고 탐욕의 빛바람을 관찰하고 소멸 그 다음 놓아버림을 관찰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바른 지혜가 생겨서 그러면 완전히 이제 바른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모든 번뇌가 소멸했으니까 바른 해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닦고 선정 후의 반조를 통해서 경전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누진통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누진통이라는 게 뭡니까? 번뇌가 다하는 신통이잖아요 그게 바로 해탈 누진통 해탈로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와 맥락이 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접근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하셨고 어떤 길을 갔는지 그거를 정말 조금 더 건접하게 면밀하게 찾아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수행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원래 마무리를 중도 수행의 흐름 호흡 수행과 염처 수행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도 하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음 내년에는 다들 승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라한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취재 다 취재 아멘